계속해서 이델리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집계한 결과 매출 77조 원, 영업이익 14조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지난 1분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와 0.85% 감소한 수치이고, 작년 같은 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20.94%, 영업이익은 11.38% 증가했습니다. 이번에 기록한 매출 77조 원은 2분기 기준 사상 최대 매출이고,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긴 하지만, 시장에선 1년 동안 계속됐던 삼성전자의 매출 증가세가 꺾였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분기 73조 9,8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 4분기 76조 5,700억 원, 올해 1분기 77조 7,800억 원 등으로 3분기 연속으로 매출 신기록을 경신해왔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